이데일리온의 이난희 전문가 연결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장에 주목할 특징주 공개해 주시죠. 네, 저 앵크님은 투자자들을 위해서 수익을 내는 한 가지 방법을 팁으로 준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첫날이라 좀 긴장을 했습니다. 전문가님. 그렇죠. 보통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부터 보면 공매도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기관이나 외인들은 이 공매도를 가지고 수익구조를 형성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살짝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상하네. 왜 주가를 밀어야만 그들은 수익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가. 그럼 이 공매도에 대한 원리를 잠깐 여러분들이 아시면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수익구조로 역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만 원짜리 주식을 100주를 빌려서 사는 거죠. 공매도라는 건 주식이 없는데 그러면 100만 원을 빌렸는데 나중에 주가가 5천 원으로 빠지면 50만 원이 되잖아. 그렇죠. 그런데도 왜 50만 원의 수익이 나느냐 하면 이 공매도라는 것은 가격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수량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빠지면 빠질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만 원짜리가 5천 원 가면 50만 원 예를 들어서 100주를 샀다. 50만 원. 더 빠지면 더 수익구조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어떤 룰이 적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어떤 룰이냐면 무조건 이렇게 막 빼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서 여러분들 들어보셨지만 업팅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함부로 막 못 뺀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가로 막 던질 수 없는 그런 어떤 룰이 있고 그리고 일단 빌렸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갚아야 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주가를 많이 빼고 그걸 갚을 때 초커버링을 할 때 어떠냐면 주가를 띄운다는 거죠. 작게는 뭐 20, 30%를 띄우든 40%를 띄우든 띄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공매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불안감을 조성하지 마시고 그것을 역용하게 되면 오히려 큰 수익구조를 형성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기관이나 외인들은 이런 수익구조를 형성하지만 저는 수익을 잘 내는 방법에 있어서는 계좌 관리가 너무나 중요하다. 특히나 이렇게 시장이 조정을 보거나 하락 시에는 보유 종목을 많이 가지고 계시면 보통 제가 상담을 해보면 이 보유 종목이 20개, 30개, 많게는 80개까지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이 계좌 관리를 잘하면서 현금 보유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언제든지 여러분들께서 수익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트레이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맥락에서 제가 지금 보면 시장이 조정을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조정을 볼 때는 이 기술적인 부분을 상당히 많이 보셔야 되는데 가장 강한 것들이 뭐냐면 오일선이 살아있는 그런 어떤 추세 매매가 돼야 되는데 오늘 제가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도 보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내용 가치는 요즘 곡물 관련한 식량 대란 그리고 일본의 오염수, 방수 이런 걸로 해서 움직일 수 있는 재료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적인 부분이 현재 보면 오일선을 타고 있기 때문에 오일선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또 핫한 부분들이 뭐냐면 철강이나 조선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두 번째는 하이스틸 같은 경우도 상한가를 쳤습니다. 왜 이런 상한가 종목을 봐야 되느냐 하면 강한 종목을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하이스틸 같은 경우도 중국 정부가 5월 1일부터 등치세 그러니까 부가세죠. 그러니까 철강 회사에서 수출할 때 세금을 부여해야 되는데 그 세금이 대략 한 9%에서 13% 되는데 그거를 환급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 정부가 중국의 철강 회사가 수출이 좀 감소가 되겠죠. 그럼 그는 반사 이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보면 하이스틸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런 종목들은 첫 상한가를 쳤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오일선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전일 상한가의 어떤 흐름을 깼는지 깨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전략이고요. 또 하나는 보면 지금 고공행진에서 날라가고 있는 STS 중공업인데 이거는 상당히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역시 이 부분도 어떤 기술적인 흐름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누구나 다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제보다 눈꽃만큼 먼지만큼이라도 오늘이 괜찮으면 괜찮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지면 부자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이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반복된 시행착오를 겪지 않는 그런 투자자가 된다면 저는 반드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잘 들었습니다. 네, 전문가님 잘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잘 들었습니다. 아멘